정말 화가 나네요. 이게 뭔가요? 정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예,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티우입니다. 화산은 정말 강력한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진보다도 강력한 자연재해인데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역사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폼페이 화산 폭발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고요. 아이슬란드의 라키 화산 폭발은 전 유럽에 이상 좋은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꽤 가까운 곳에 이런 화산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백두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서 백두산이 지금 당장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두산의 폭발 규모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2016년에 북한과 사방의 공동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폭발할 백두산 폭발은 1815년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탐브라 화산 폭발 규모를 넘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2022년에 발생한 통과해전 화산 폭발이 VI6급입니다. 근데 탐브라 화산이 폭발 규모가 VI7급이에요. 이 말은 통과해전 화산 폭발보다 몇십배 더 강력한 화산이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탐브라 화산 폭발 당시 기록을 좀 들려드리자면요. 7만 천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요. 이때 나온 화산재가 반경 600km 지역을 3일 동안 캄캄한 밤으로 만들었고 고고 이때 나온 가스로 인해서 당시 지구의 기온을 수년간 1도가량 낮췄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당시 대기로 퍼진 황은 현재 북극의 만년설이도 1제곱킬로미터당 약 40kg이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한 화산 폭발이었죠. 참고로 탐브라 화산이 터진 그 해에는 여름이 없던 해라고 부를 정도로 파급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기록이 써진 곳이 유럽입니다. 즉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탐브라 화산보다 강력한 화산이 터진다니까 피해상황을 조심스레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백두산은 편서풍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면 화산재 구름은 주로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날의 바람장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통상 화산재 구름은 한경돌이 지나서 동해를 건너 일본 호카이도와 헌슈 북부를 통과해서 태평양적으로 진행하여 화산재가 뒤처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연구결과인데요. 천지 칼데라 주변 반경 약 85km까지의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범위 내의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동식물들이 소멸 파괴된다고 합니다. 백두산에서 85km면 이 정도입니다. 만주지역과 해산지역에 초토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산폭발 시 들리는 분하음을 명동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백두산에서도 939년 폭발적 분하에 의한 폭발음이 1000km 떨어져 일본 교토 남쪽에서 들렸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요. 946년 폭발적 대분하 시에도 백두산에서 465km 정도 떨어진 개성지역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1000km 정도 떨어진 일본 오사카 나라 지역에서도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한반도 전 지역에서 명동현상이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일본까지도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겠지만 통과 화산때보다 더 강력한 화산이 폭발하는 겁니다. 근데 통과 화산때는 명동현상이 1만km 떨어진 알래스카에서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넓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VI7급 이상의 거대 분하가 발생하면요. 화산체의 정상부가 땅속으로 꺼져서 칼데라를 형성하는 칼데라 형성 분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화산체 주변 지역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백두산 폭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에서 발생하는 파장은 어떨까요? 저는 제일 먼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북한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식량 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생필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중국도 북한을 지원해주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 동북부 지역이 살상 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습니다. 청진, 나산과 같은 도시들이 초토화되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북한은 내부적인 봉기로 인해서 붕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고요. 더 큰 문제가 이 근처 핵실험장에 있습니다. 물론 대비했겠지만 분명 여기에도 영향을 끼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의 체제 붕괴는 곧 한국과 중국의 북한 점령 경쟁으로 이어질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북한 체제 붕괴 시에 북제인 계획이 있고 중국에는 병아리 계획이라고 해서 남제인 계획이 있죠.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은 백두산의 폭발에서 중국이 내려오기가 좀 힘들다는 건데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한 줌에 땅이라도 먹으려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 중인 반중, 함중 정서를 고려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걸 국민들이 절대 용인하고 못할 것 같고 전쟁도 불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도 중국이 북한을 먹는 걸 엄청 반대할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한국에 피해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당장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요. 아마 세계 여러 나라는 한국과 일본을 살리기 위해 안가임을 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과 일본이 무너진다는 건 세계 경제가 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에이 한국 경제가 그렇게 큰일까?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형은 엄청나죠. 당장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리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자 유로전이 붕괴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요. 또 1997년에 태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게 동아시아로 퍼져서 우리나라의 IMF 경제 위기를 선사한 것도 있죠. 근데 세계 10위권 규모 경제 강국이 무너진다? 아마 엄청난 파급력을 지닐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한국과 일본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지원을 해줄 것을 예상이 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바로 물류입니다. 엄청난 화산재가 동아시아를 뒤덮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비행기가 못 뜹니다. 동아시아에만 하루에 수백 대 수천 대씩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전세계 항공허브의 중심지 중 하나인데요. 근데 여기가 전면 차단되다 보니 항공사나 물류에 치명적인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덜하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터진다면 그 피해는 배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이 좀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화산재가 전부 다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농업은 사실상 망할 것 같고요. 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농산물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탄브라 화산이 폭발하고 지구의 기온을 1도 낮췄다고 합니다. 백두산은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이상 좋은 현상이 발생하여 세계사가 아예 바뀌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그런 일례 중 하나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상 좋은 현상은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마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크라이나는 아시다시피 유럽 최대의 밀 생산지역입니다. 근데 지구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밀 생산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